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팬데믹 초기 중소업체 무상지원금 가운데 2천억 달러, 실업수당 1,640억 달러가 사기 청구로 새 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호감도가 79%로 폴란드,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푸틴 정권은 프리고진의 반란 계획을 내부 누설로 사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매연이 3주 만에 다시 몰려오고 있어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15개 주 1억 명 이상의 건강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캐나다 산불 매연이 되살아나 미국 중서부에서 동부 대서양 연안으로 퍼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 전체의 3분의 1에 거주하는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한 사람들의 건강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북부를 덮쳤던 캐나다 산불 매연이 3주 만에 되살아나 미 전체의 3분의 1 지역에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에는 코드레드가 발령된 데 이어 퍼지고 있는 동부 대서양 지역에는 코드 오렌지, 코드 레드 등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북 버지니아, 수도권 메릴랜드에는 민감한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코드 오렌지가 발령됐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코드레드로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워싱턴 수도권 1원에는 첫날, 올 들어 처음으로 코드레드가 발령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코드 퍼플까지 경고된 바 있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퍼플, 가장 나쁜 코드 머론이 발령됐을 때에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회색에서 오렌지색으로 하늘이 뒤져비며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화성의 분위기를 보여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3주 만에 재발된 캐나다 산불 매연은 이달 초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카고를 중심으로 중서부 일대를 뒤덮다가 수요일부터 뉴욕 서부,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델라웨어 등 대서양 중부 연안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이번 캐나다 산불 매연으로 미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15개 주에서 1억 명 이상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산불 매연이 3주 만에 다시 덮치고 있는 대도시들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주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지역에는 요즘 비가 자주 오고 있어 캐나다 산불 매연을 약화시키고 야외 활동도 자제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산불 매연은 호흡기 질환자, 심장병 환자, 폐 질환자, 천식 환자들을 심각하게 위협해 심장마비와 뇌졸증, 바람의 위험을 크게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산불 대기 오염으로 미국에서는 의약품 구입과 입원 치료 때문에 가구당 의료비에서 연 2,500달러씩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이를 중단하거나 줄이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올해 1,250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며칠째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습도 또한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에 취약한 부엌이나 화장실, 그리고 자동차에 에어컨 필터 등에 곰팡이가 생겨 자산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습도가 한국의 장마철만큼이나 높아진 요즘 어떻게 집이나 자동차를 관리하고 체크해야 하는지 안혜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술비가 많이 내리는 DC일원에서 지난 한 주간 내내 비가 내리면서 여기도 한국처럼 장마 시즌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려 야외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70%가 넘는 습도가 문제입니다. 건물의 상당수가 목조 건물이며 나무로 만든 뼈대와 외벽 안에 단열재 등을 넣고 드라이월로 실내를 마감한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습기에 취약하며 곰팡이도 쉽게 잘 생깁니다. 집안의 습기를 말리는 방법으로는 에어컨과 제습기가 있지만 습기를 말리기 위해 실온을 너무 저온으로 맞춰두면 집 전체가 차가운 컵처럼 변해 결로현상이 생겨 유리창 근처 북박이 옷장 안쪽에 워터 데미지가 생기거나 곰팡이가 피기 쉬워집니다. 차에서도 젖은 신발로 왔다갔다 하게 되는데 에어컨에서 유난히 더 꿉꿉한 냄새가 느껴지거나 집안, 지하에서도 냄새가 느껴진다면 모두 곰팡이가 원인입니다. 미국에서 곰팡이가 집에 생기면 전문가가 제거해야 하며 간단한 검사와 처치해도 2, 3천 달러는 쉽게 나갈 만큼 까다롭습니다. 집안의 공기까지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면 집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며 오염 제거 및 방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등 가장 큰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검은색 곰팡이인 몰드와 천연 소재에 주로 발생하는 밀듀 모두 알레르기와 호흡기 관련 질환을 일으키지만 체질에 따라 드물게 더 심각한 감염증을 겪을 수도 있어 미국에서는 심각한 건강 유해원으로 취급, 관리되고 있으며 제거 및 방제 요구의 대상이 됩니다. 습기 조절이 곰팡이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인데 비가 계속 와 환기를 해도 외부의 습한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때에는 냉난방기를 외부 온도와 너무 차이나지 않는 약한 냉난방으로 계속 틀어주되 빗물이 새는 곳이나 결로가 있는지 점검하고 물건에 가려져 있는 벽면들도 한 번씩 체크해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화장실의 발 매트는 더 자주 바꿔주거나 세탁해야 하며 습기가 많은 곳은 반드시 제습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도 운행이 끝나 집에 도착할 때쯤엔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2, 30분 정도 켜둔 후에 창문을 5cm 정도 열어 내배부 온도를 맞춰주고 에어컨 배기 상태를 실내 순환이 아니라 실외 순환으로 맞춰둔 상태에서 주차하는 것이 에어컨 필터의 곰팡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디스 인근은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 호우철을 대비한 집단속이 필요 없었지만 다음 주에도 비가 예고되고 있고 습도가 한국의 장마철만큼 높게 유지되는 만큼 관심 있게 한 번쯤 체크하는 것이 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팬데믹 초기 중소업체들에 대한 무상지원금 가운데 2천억 달러, 연방특별 실업수당 1,640억 달러 등 4천억 달러 이상이 사기 청구로 재나간 것으로 새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실업수당 1,640억 달러가 재나간 것으로 추산한 데 이어 중소기업청은 무상재난지원금 1,360억 달러, 종업원 급여 지원금으로 640억 달러가 사기 신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아 미국이 대대적인 무상지원에 나서면서 이를 노린 사기 신청에 속아 수천억 달러를 잃어버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방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팬데믹 초기 EIDL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PPP로 불리는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기 신청에 새 나간 지원금이 당초보다 두 배나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신청에 속아 새 나간 지원금은 EIDL 긴급재난지원에서 1,360억 달러나 되고 PPP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에서 640억 달러에 달해 2,00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IDL은 긴급재난용자를 받기 전에 코로나 사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들이면 대거 신청에 만 달러까지 무상지원받은 프로그램입니다. PPP는 업주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체 경비까지 무상지원받은 지원금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당초 EIDL에서 860억 달러 PPP에서 200억 달러 등 1,060억 달러가 사기 신청으로 새 나간 것으로 추산해왔으나 정밀조사 결과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중소기업청은 5월 현재까지 사기 신청과 수령이 확인된 1,011명을 기소했고 803명은 체포했으며 529명에 대해서는 유죄 편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새 나간 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300억 달러를 압수 또는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지원금 규모를 4,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새 나간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처벌받는 사기범들과 환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연방노동부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연방에서 지원한 특별실업수당에서 1,640억 달러나 사기 신청의 소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팬데믹으로 1,500만 명이나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자 주지역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임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까지 일주일에 처음엔 600달러 나중에는 300달러씩을 지급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사실상 없애다 보니 아무나 실업수당을 신청해 탔으며 주정부 실업수당과 연방실업수당을 합하면 평소에 받던 봉급보다 많아져 일토복귀를 거부하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습니다. 연방과 주도형부당국은 실업수당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부당하게 타간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호감도가 79%로 폴란드,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미국 호감도는 트럼프 시절인 2020년에는 59%까지 급락했다가 바이든 시대에 들어 80% 안팎으로 대폭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높게 호감을 표시하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조사해 공개한 전 세계의 미국 호감도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미국 호감도는 79%, 비호감은 22%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무려 93%에 달했으며 이스라엘이 8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호감도 79%는 일본의 73%, 인도의 65%보다 높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다 약간 낮은 국가들로는 나이지리아의 미국 호감도가 74%, 케냐가 71%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이웃 멕시코와 남미 브라질의 미국 호감도가 63%인 대비해 캐나다는 57%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태리의 미국 호감도가 60%로 가장 높았고 영국 59%, 네덜란드 58%, 독일 57%, 스페인은 55%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미국 호감도는 트럼프 시절이었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75% 내지 80%였다가 2020년에는 59%까지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인 2021년에는 79%로 다시 회복됐고 2022년에는 89%까지 급등했다가 2023년에는 79%로 조정된 것입니다. 지구촌 슈퍼파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제 파워만 대조한 결과 일본에서는 미국 64% 대 중국 22%로 여전히 미국의 파워를 인정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미국 53% 대 중국 14%로 역시 미국의 경제력을 더 평가하고 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파워에 대해 43%씩 동률로 우세한 것으로 밝혔고 독일에서는 미국 34% 대 중국 43%로 거의 유일하게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비율은 82%나 돼 여전히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61%, 아니다는 38%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가 49%, 아니다가 50%로 거의 반분되고 있는 것으로 퓨 리서치 센터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용병들의 반란 계획을 내부 누설로 사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내부 정보 누설을 인지한 프리고진이 서둘러 모스크바 진격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했고 푸틴 측은 유혈사태 없이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무력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의 측근에서 등에 피수를 꽂은 배신자로 바뀐 바그너 용병그룹의 지도자 프리코진의 하루 반란의 미스터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정보당국에 의해 하나하나씩 풀리고 있습니다. 바그너 용병그룹 지도자 프리코진은 당초 자신들을 미워하며 와해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러시아 군 수뇌부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합참의장이 우크라 접경 러시아 남부 지역을 방문할 때 체포한다는 계획을 꾸민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코진의 군 수뇌부 체포 계획은 실행 이틀 전에 내부에서 계획을 누설해 러시아 정보당국인 KGB의 전신인 FSB에 포착됐습니다. 이 반란 계획은 프리코진 캠프에서 누설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프리코진은 러시아 항공사령관 등 일부 군사령관들과 교감을 나누고 자신의 반란 계획에 상당수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코진이 군 수뇌부 체포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수로비킨 항공사령관이 누설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누설에 의한 FSB의 사전 포착 이외에도 러시아 국가방위군 사령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반란 계획을 직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로비킨의 누설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리코진은 최근 들어 대규모로 탄약과 연료를 모으고 탱크와 장갑차, 이동 항판공망 등을 집결시켜 군사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포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코진은 군 수뇌부 체포 계획이 누설된 낌새를 알아차리고 서둘러 바그노 용병들을 출동시키는 다소 즉흥적인 군사행동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중단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프리코진은 우크라 접경 러시아 남북 군사의 총지 로스토프를 무혈 입성할 때부터 이상한 상황을 겪기 시작해 본인은 그곳의 벙커에서 주의하고 수천 명의 용병들에게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시켰습니다. 프리코진은 러시아 정규군이 일체 저항도 하지 않고 동찬도 없자 불안해하던 차에 20년 지기 루카센코 벨라루시 대통령의 충재에 따라 모스크바 진격을 하루 만에 중단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루카센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러시아 연방에 집어넣으려 오랫동안 시도해왔기 때문에 자국의 독립과 자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프리코진의 망명과 바그너 그룹 유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소방 당국은 감청과 위성사진 등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